오쏜쥔의 프렉카메라 오쏜쥔의 프렉카메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서비씨야, 들어가서 앉으시고 네 들어가서 한 번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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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갑습니다 이름이 뭐지? 미소요 미소? 네 루디먼츠 한 번 볼게요 루디먼츠요? 루디먼츠 첫 번째, 삼바 두 번째, 스윙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하프사임 셔플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소개할게요 네 저는 버클리음대를 졸업해서 현재 기타리스트 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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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소개를 할텐데 여기는 이제 양선이 네, 네 써니, 써니로 하고 있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호동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사탕을 주고 하세요 네, 사탕 저희 꽃집에서 달달한 하루가 되시라고 꽃집에 오신 손님들한테 매일마다 사탕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아 사탕 하나씩 오케이,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어우, 사탕 좋아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달달한 하루 드세요 네 여기는 이제 미소고 드럼 전공을 꿈꾸고 있고 너무 멋있게 생기셨어요 딱 느낌이 드럼한 게 여자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느낌이 멋있어요 멋있게, 멋있게 제가 오늘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정말 빡센 오디션이 될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미소 같은 경우도 오늘 오디션으로 굉장히 큰 포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엄청나게 준비한 걸로 왔고 여기 선희씨 같은 경우도 꽃집을 하지만 사실은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음악을 그만뒀어요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미소고 기분 나쁜 거 아니지? 네 꽃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누나도 이제 사실 되게 진지하게 지금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총 두 곡을 준비했고 그 전에 각자 준비한 것들을 제가 좀 볼게요 저부터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제 이름이 선이라서 양선이라서 제가 선이라는 제 별명은 선이거든요 별명은 본인이 지은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지어준 거예요? 남들이 지어줬어요 친구들이 그냥 써니써니하지 말고 써니써니 부르게 되고 써니하면 써니데이 그래서 좀 밝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예예 배경이 그 써니하고 어울려요 아 감사해요 네 진짜로 원래도 처밝아요 아 처밝아요? 네 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써니를 준비했습니다 써니? 네 써니 그 노래를 준비했다고? 네 그 노래를 피아노로 피아노 버전으로 아 다른 거 보여줄 건 없어요? 아 장기자랑이요? 네 장기자랑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했어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네 미안해요 이서요 오디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주를 안 하고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따지 타고 이런 거는 좀 보기 안 좋아 좀 그거에 대해서 호응감이 아니라 네가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귀로 듣고 귀로 듣고 있다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다시 해주세요 네 매일마다 방송을 들으니까 외웠어야 어떻게 될까요? 아 네네 그 다음에 혼자 따라하게 돼서 지하철에 뭘 따라한다는 거예요? 지하철 방송이요 아 지하철 방송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혼자 해봤어요 2번 역은 선능 선능 역입니다 아니 저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아 미안해 미안해 끝난 줄 알았어 다시 할게요 네 이번 역은 선능 선능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답 is 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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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수인 분당 라인 수원이나 왕십리 방면으로 가실 놈들은 이번 역에서 까먹지 말고 깔아타라 알겠니? 버전까지 만들어봤습니다 누나 그냥 음악 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면 좋을 거 같아 왜요? 음악보다 그게 나은 거 같아 아 심심하니까 지하철에서 미서는 뭐 준비한 거 있어? 없어요 왜 없어? 내가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나는 안 해 돋고다 이거는 사실 독이 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이런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아 연주를 보여드릴게요 뒤에 하는 걸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려고 진짜 많이 준비를 많이 했나 봐 네 손목은 왜 그래? 아 이거 어저께 밤새 연습하다가 좀 아파가지고 근데 봐봐 이것도 지금 드럼을 전공하는 친구가 밤새 연습해가지고 손목을 다치면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안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는 한데 좀 멋있어 보여 나도 약간 하고 싶었어 아까 그래?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이게 다치지 않는 것도 자기관리야 진짜 손가락은 왜 다치셨어요? 할 말 없으시겠다 어쨌든 아 죄송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두 번째 곡은 쏘리 쏘리 이거 송폼은 어떻게 인트로 없이 템포 주고 시작하고 기타가 멜로디 기타 멜로디 기타 멜로디 끝나면 32마디 피아노 솔로 피아노 솔로 32마디 끝나면 드럼 솔로 32마디 드럼 솔로 드럼 솔로 안 할게요 왜요? 못하겠어요 드럼 솔로 해야 되는데 그래 멋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런 부담스럽고 이런 걸 네가 이겨내야 어설프게 하는지 그냥 안 하는게 어설프게라도 해야 어설프지 않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 자 질문 눈썹 방연구 하셨나봐요 아까부터 계속 눈을 띄더라고요 잘 되셨네 제가 연구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정말 연구가 돼 봤어요 오케이 갈게요 템포 주세요 템포 템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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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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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여기서 쌍욕하고 있다. 그럼 우리 마무리할 때 니가 준비해온 쌍욕이라고 한번 들어보자. 사실은 오늘 너의 몰래카메라였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끝난 거 맞죠? 보습. 보습. 보스톤쥔쥔의 프랭카메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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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